안녕하세요. 이전 영상에서는 날짜, year하고 month가 따로 되어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year하고 month, 그 다음에 날짜는 그냥 1일로 넣어서 데이트타임 형식으로 만들어줬었어요. 데이트 형식으로 이제 연도, 월, 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시각화해서 쭉 이어서 그려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가 나타나고 시즈널리티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. 타임 시리즈 데이터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해를 해볼 텐데요. 일단 이렇게 이 에어 패신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특정 트렌드 계속 이제 승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시즈널리티, 여름이 되면은 여름철과 그 다음에 1월, 12월에는 조금 승객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앞 데이터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와의 이런 레지듀얼 차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디컴포지션을 한 번에 해주는 툴이 있어요. 그래서 스탭 모델스라는 이제 툴을 사용을 할 텐데요. 이 스탭 모델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의 링크는 영상 하단에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스탭 모델스를 설치를 하시고 이 시계열 데이터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어하고 먼스, 패신저까지만 있었는데요. 데이트라는 컬럼까지를 만들어 주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트하고 이제 패신저 컬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데이터하고 패신저스라고 해서 이렇게 컬럼을 묶어서 리스트 형태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감싸주게 되면 이 해당되는 컬럼만 가져오게 돼요. 그래서 df-date라는 변수에다가 따로 담아 주도록 할 텐데요. 이 데이트라는 컬럼도 인덱스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set-underbar-index에서 데이트 컬럼을 인덱스로 사용해달라. 그 다음에 df-date라는 변수로 받도록 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라는 컬럼은 인덱스로 그 다음에 패신저스라는 이제 컬럼이 생긴 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. 헤드로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스텝 모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포맷으로 이제 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해를 해 볼 텐데 일단 그 에디티브 모델을 먼저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스텝 모델스에 있는 이제 시즈널 디컴포즈를 사용을 할 텐데요. from 스텝 모델스를 불러 오도록 하고요. 여기에서 tsa 안에 시즈널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임포트 시즈널 디컴포즈를 불러 오도록 해서요. 이 시즈널 디컴포즈 안에다가 바로 위에서 만든 df-date를 그대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제 디컴포즈 리절트가 생성이 되었는데요. 일단 이 디컴포즈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은 엑스 모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기본적인 모델은 에디티브 모델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따로 기입해 주지 않아도 모델은 에디티브 모델. 다 값을 더해서 구하는 게 바로 이 에디티브 모델이에요. 시즈널 디컴포즈 해준 거를 디컴프라는 변수에다가 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디컴프하고 점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이 디컴포즈 한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요. 그냥 그리면 이렇게 두 개를 그려요. 그래서 얘를 변수, 아무 변수에다 대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.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렸더니 위에서 우리가 이전 비디오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즈널과 트렌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위에 거는 이제 관측 데이터예요. 실제 관측 데이터가 이렇게 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트렌드를 봤더니 1949년부터 60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시즈널을 봤더니 이제 여름철에 조금 많이 타고 그 다음에 1, 2월달에 조금씩 더 많이 탄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레지듀얼, 앞에 값, 뒤에 값하고 이렇게 차이를 구했을 때 이렇게 레지듀얼이 구해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에서 에딕티브 모델을 통해서 이제 시즈널 디컴포즈를 해봤는데요. 이 아래에서 이제 멀티 캡티브 모델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에딕티브가 아니라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은 닥스트링에 내려서 보면은 멀티플릭 캡티브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모델 그대로 가져다가 그리게 되면은 위에 그래프하고 트렌드하고 시즈널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. 쭉 증가하고 있고 시즈널도 있는데 이제 레지듀얼 값이 위에 비해서 위에서 이제 0값에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시는데 이 레지듀얼 값이 1값에서 많이 여기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와 시즈널 한 번에 보고 싶다. 관측치와 트렌드 시즈널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이 스텝 모델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프를 시각화 해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C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셋 플라이트라는 데이터셋을 여기 히트맵 예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플라이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봤어요. 네 감사합니다.